마이 마이. 껌씨 나와주세요. 너네 캣타워 만드는구나. 이거 이렇게 올려도 여기지. 딱이야, 딱이야. 저 커다란 건 뭐지? 일단 밟고 올라가야지 먼저. 딱이야, 딱이야. 뭐 하나 올려놓고 딱이래. 요점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. 요점. 야, 캣타워의 생명은 발판의 감격이야. 이거 껌이가 돼? 절대 안 될 것 같은데? 애송이한테는 무리지. 나한테는 충분하지만. 뭐야,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. 다 좀 껴라. 어? 넌 뭐야? 야, 이거 발사락거리고 귀여운 녀석이네. 목적이자 할까요? 얘 높은 거 좋아하니까. 이 정도? 오케이, 딱이야. 야, 너무 예쁘다. 최고다, 최고다. 지상 낙원이다. 저 껌이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 줬으면 좋겠다. 야, 야. 야, 선화. 어? 너 그거 가지고 놀 데가 아니야, 인마. 어? 어? 아, 아, 아. 내놔, 내놔. 내 거야. 내 거야, 내놔. 어? 야. 그건 안 돼, 그건 안 돼. 그럼 내가 먼저 캣타워 시승 좀 해볼까? 캣타워라는 건 말이야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가져갔어? 아니, 내놔. 내놔, 내놔. 왜 그래, 좀. 선화야, 그거 다. 아유, 아유. 그냥 줘, 제발. 내놔, 내놔, 내놔. 그렇지. 내놔. 아, 니네 자꾸 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. 형, 예임이 지금 캣타워에 관심 가지고 있어. 어? 여긴, 여긴 무섭잖아. 나. 아니, 무서워. 나 내려갈래. 나 내려갔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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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살짝 현기증 났어. 아, 캣타워란 말이야. 그렇게. 아, 깜짝이야. 아,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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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거미야. 잘 올라다니네, 이제. 그렇게 무감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. 세계를 정복하는 야생 고양이의 마음으로 경건하게. 어? 한 발 한 발. 어? 이렇게. 애송아, 비켜라. 거의 내 자리다. 싫은데. 그런 거야? 같이 좀 씁시다, 좀. 아우, 신난다. 아우, 신난다. 아우, 신난다. 아우, 신난다. 와, 이거 엄청 재밌네. 오, 짜, 짜. 어우, 야, 여기도 올라가네. 여기, 여기, 여기. 깡이야, 여기. 아우, 신난다. 아우, 신난다. 아우, 신난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